누구 듯이 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거대한 빛이 빛나면 죄인을 원하네 화면하라 끊임없이 빛나는 성격을 지키는 저명한 자여 사악한 자들로부터 빛을 지키려 위대한 자여 더럽혀진 신선한 날개를 정화하시던 신께서 힘을 다하여 함정에 빠지네 세상 못하며 신께서 말씀하시네 누구든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네 거대한 빛이 빛나면 죄인을 원하네 죄인을 원하네 신의 성력이 죄인을 치유하네 신을 위해 준비하고 갇혀라 죄인이 여신 내게 어울리는 것을 준비해라 죽음이 감돈해 죽음이 감돈해 신을 위해 계속 갇혀라 빠르게 다가오네 죽음과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 하네 우리 이번의 몸에 잠든 정신을 하나로 하실 것이니 그 누구도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 마지막 구시를 피우고 숨겨와라 그 누구도 일을 알아살아라